시작 내가 보는 바이닝이지? 내가 이렇게 간다 도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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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갔니? 도너츠 진짜 야 우리 뭐니 지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진짜 다시 다시 요번에 우리가 이긴다 자 준비 준비 오케이 아이스크림 도너츠 그 다음에 젤리 그 다음에 뭔지 몰라 맞아 그 다음에 소리 막 떨려 내가 이겨야 돼 이거 없어 웃어 웃어 내가 다시 뒤집어서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 머리 아 아 아 이거 뭐야 장난 아니다 진짜 2대 빵빵빵 자 그러면 마지막 한판 위에서 한번 찍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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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좋아 도너츠 여기 잃을거야 도너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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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해 itä 좋아 좋아 주워 이 쿠키 박스 언제nsbruым 입어볼까 음 언제부터 했지? 언제부터 했어요 기억이 안 나 thinking 온갖 주아네들 이거 해 봤어?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몰라요 지금 주아가 많이 해봤지만 우리 다 그런건 아닌데 여자아이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그림 보는거 뛰어나요. 물론 다 개인에다가 틀리지만 남자들은 게임의 승부에 굉장히 욕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걸 많이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서 그림을 맞추는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우리 주아가족의 특징이 하나고 주아님은 지금 먹느라고 맛을 느끼느라고 잘 못하고 있는데 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여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뭘 하나를 보더라도 세심하게 봐요. 그러니까 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남성들은 그냥 어떤 목표 위주로 아까 승부역처럼 목표 위주로 가지만 여성들은 하나씩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때 남성들에게 우리 여자아이는 원래 이런거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남자친구들에게 어떤 공부가 좋냐면 그림 공부가 좋습니다. 관찰해서 요상 그리고 왜냐하면 균등하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몸으로 하는 그러한 놀이를 많이 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몸을 잘 안 움직일거거든요. 근데 지금 몸으로 많이 하면은 우리 내가 발달하는건 뭐냐면 몸으로 하는 것이 내가 발달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쿠키박스라고 하는 이 이게 무슨 게임이지 이 놀이가? 보드게임. 보드게임. 보드게임이 좋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순발력과 몸으로 하는거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런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거 그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두번째 쿠키박스 놀이. 이 놀이도 재밌죠? 네. 그래서 일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놀이를 통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저희 교회 오시면 쿠키박스 빌려줄게요. 자 우리 인사할까?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